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직입니다. 이번 9월을 맞이해서 큐베이스 12 버전이 40% 세일에 들어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을 지난 영상 두 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이번은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12 버전을 구매하거나 또는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로 배포하는 5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가상 악기와 플러그인 이펙터들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버그.NET으로 일단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첫 화면에 이 왼쪽 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40% 세일하고 있다는 항목 바로 떠 있고요. 밑에 이제 쭉 보시면 가격들 나와 있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쭉 내려보면 크로스 그레이드 그러니까 타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현존하는 가장 저렴하게 큐베이스를 살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영상은 더 내려보시면 심지어 더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주는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바우처 코드 어떻게 놓고 설치하고 뭐 인증하고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투리아의 CS80V라고 하는 신디사이저 가상학기인데요. 아투리아는 회사 이름이고 이제 요게 제품명이죠. 야마하의 CS80V라고 하는 신디사이저를 복각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디사이저 중에 하나고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온리인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프로 등급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만 줍니다. 다시 재차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큐베이스 12로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크로스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어쨌든 큐베이스 12를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무료배포고요. 그러니까 12 버전이 없는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을 해서 나는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등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직 프로 등급만 줍니다. 그러니까 프로 12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밑에 내려 보시면 멜로다인이라고 하는 튜브 버전 프로그램도 이제 두 번째로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센셜 버전이어가지고 좀 하위 등급입니다. 큐베이스에는 베리오디어라고 하는 튜브 버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만 멜로다인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 한번 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프로와 아티스트 이건 아티스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12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세 번째 스테인버그 앰프드 일렉트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EP예요. 일렉트릭 피아노. 근데 할리온 소닉이라고 하는 가상악기에서 추가 음원 팩처럼 불러와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구동은 아니고요. 할리온 소닉에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티스트 등급에서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어쿠스틱하 오디오에서 네 번째로 이제 파이어더 클립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를 주는데요. 이거는 뭐 시크릿 웨이폰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근데 좀 라우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딸랑 노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살짝 이렇게 좀 크게 또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등급까지 주죠. 그러니까 내가 12가 붙은 걸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등급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소프티브 해가지고 더티 테잎이라고 있죠. 이거는 세츄레이션 같은 약간 음색을 좀 변환시켜주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로우파이한 질감, 테임머신 같은 질감, 그리고 디스토션, 세츄레이션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써있는데요. 소위 우리가 착색이라고 하잖아요. 착색해주는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이렇게 세 등급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섯 개를 다 받을 수 있고요. 아티스트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엘레먼트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등급에 맞춰가지고 바우처 코드가 이미 자기 계정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우처 코드를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으로 큐베이스를 이렇게 구입하셨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펙터, 가상학기 이런 것들이 설치 인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애를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미리 이제 다 캡쳐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초로 내 바우처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 먼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인버그 내 들어오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오른쪽 여기 끝에 보시면은 마이 스테인버그라고 있죠. 마이 스테인버그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프로덕트 뭐 어쩌고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쪽은 내가 구입한 것들을 레지스터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요 세 번째 항목의 바우처 항목을 보시면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스테인버그 것만 유즈드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자체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유즈드라고 돼 있고요. 요 밑에 거는 제가 웨이브랩이라고 이제 따로 마스터링 프로그램들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웨이브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가 해당사항인데 물론 프로등급에만 다섯 가지입니다. 아티스트나 엘레먼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또는 네 가지 이 정도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봤느냐. 아까 전에 제가 하나씩 설명드렸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80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리디미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리디미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투리아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고 CS80 어쩌고 저쩌고 브이 해가지고 스탠버그 무료로 준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되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오죠. 로그인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요. 요렇게 마이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 어카운트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내 개인정보 같은 게 나오고요. 물론 저는 블럭 처리하겠지만 정보가 나오고 뭐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스페셜 오퍼 같은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이런 게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좀 가지고 계신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더 스페셜 오퍼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요기 요걸 보시면 됩니다. 레지스터 뉴 프로덕트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얼 넘버와 언락 코드 두 개를 넣으라고 나왔죠. 이건 특이하게도 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하나도 아니고 무슨 언락 코드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내 스테인버브 계정에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아투리아 CS80V에서 리딤 누른 거에 밑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시리얼과 언락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시리얼은 시리얼에 언락 코드 요거는 언락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요걸 누르시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지만 문제는 여기 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한 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와 언락 코드가 여기 다 붙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 따로 언락 코드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레지스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레지스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레지스터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캡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레지스터를 누르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레지스터를 끝난 화면입니다. 레지스터를 끝냈더니 뭐 땡큐 이렇게 나오고요. 시리얼 코드 언락 코드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투리아 소프트 센터라고 하는 걸 인스톨 하셔야 돼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SC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센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그 다음에 설치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행을 할 때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아투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했던 그 아이디로 그대로 로그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캡처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아투리아 소프트 센터 다운로드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계정에 요렇게 CS80v4라고 하는 게 요렇게 딱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톨이 안 돼있다 나오고 액티베이트도 안 되었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액티베이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CS80 요게 안 나오는 분들은 왼쪽에 싱크로나이즈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CS80 요 항목이 있는 분들은 바로 액티베이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인스톨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인스톨 하셔가지고 설치까지 완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베이트를 설치 전에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처럼 액티베이트됐다고 초록색 불로 바뀌고 인스톨 그냥 진행하시면 돼서 설치 후에 따로 인증하고 이런 절차가 바로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끝내시면 됩니다. 설치 다 끝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큐베이스나 로직 등에 DAW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가상악기 불러오시고요. 요거 이제 소리 잘 나는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설치도 끝났고 인증도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소장하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멜로다인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스텐버그 홈페이지에 바우처 코드가 있는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멜로다인 에센셜을 받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리딤 코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뜰 거예요. 요렇게 멜로다인 홈페이지가 뜹니다. 멜로다인 홈페이지가 뜨자마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바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엔센셜 설명이 돼 있고 설명이 있고요. 바로 레지스터 시리얼 넘버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리얼 넘버를 넣으래요. 그러면 이 시리얼 넘버 어딨냐? 바우처 코드 이제 그 화면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해볼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또 블러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시리얼 넘버가 아까 전에 봤던 아투리아과는 또 달라요. 다섯 덩이로 되어 있는 이제 요런 식의 시리얼 넘버죠. 요 오른쪽 누르시면 복사가 되죠.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레지스터 했기 때문에 다시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캡처 화면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터 코드를 넣자마자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회원 가입을 하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안 하고 시리얼 코드를 넣어도 시리얼 코드를 넣고 레지스터를 하면서 바로 회원 가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회원 가입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멜로다인 에센셜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시리얼 넘버가 여기 딱 표시되면서 언제 레지스터를 했다라고 이제 날짜가 나오고요. 저는 9월 3일에 했네요. 바로 뭐 나오자마자 한 것 같아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맥용과 윈도우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둘 중에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바로 설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좀 특이해요. 인증을 DAW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거를 실행하면서 인증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액티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인증 과정에서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저는 큐베이스에서 띄웠습니다. 큐베이스가 아닌 로직이나 스튜디오원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DAW 아무 데서나 그냥 여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에 인서트 단에 걸어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이펙터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그걸 정말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걸로나 질문 남겨주시고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안다는 전제하에 넘어가겠습니다. 멜로다인 인서트 단에 불러오시고요. 그러면 바로 액티베이터 하라는 이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이제 진행했던 멜로다인 홈페이지 화면이 다시 뜨면서 웰컴 어쩌저쩌 하면서 액티베이터 디스 컴퓨터에 한다 어쩌저쩌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액티베이터 디스 컴퓨터라고 하고 여기 액티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티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액티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이 된 줄 알았는데 로그인은 안 돼 있고 이제 액티베이터를 눌렀을 때 로그인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만들었던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 집어넣으시고요.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액티베이터 됐고 이제 내 계정에 멜로다인 5 에센셜이 들어가 있고 시리얼 넘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그러니까 제 컴퓨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이름이 또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액티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액티베이션이 성공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 화면 다 둬도 되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멜로다인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액티베이션이 다 잘 돼가지고 이제 이상 없이 멜로다인 에센셜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멜로다인 설치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앰프드 일렉트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우처 코드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세 번째 스테인버그의 앰프드 일렉트라라고 하는 EP 받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유즈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이제 유독 요 4개에 비해서 자체 스테인버그 회사 제품이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말이 뜹니다. 여러분들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유즈드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기 전엔 똑같이 위에 4개처럼 리디미라고 요렇게 똑같은 화면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밑에 이렇게 숫자로 쭉 써지고요.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바로 액티베이션을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과정이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금방 금방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코드까지 발급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스테인버그 자체 제품이니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액티베이션 발급돼서 뭐 쟤 석스풀 잘 됐다고 뭐 이렇게 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동글키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이 라이센서 같은 거 쓰시던 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요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동글키가 있어야지만 이걸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동글키 없이도 돌릴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동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글키에 자동으로 심어지더라고요. 이 라이센서가. 근데 동글키가 없는 분들은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혹시 진행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막히는 부분 같은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글키 안으로 라이센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OK를 눌러볼게요. OK를 누른다고 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저는 이미 다 받아왔기 때문에 캡처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실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가 가동이 됩니다. 이미 설치가 컴퓨터 안에 다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동이 될 거고요. 오래간만에 이게 실행되신 분들은 뭔가 업데이트 같은 걸 좀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라이센서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업데이트 진행할 수 있고 좌우지간 로그인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스테인버그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왼쪽에 엔터 유어 다운로드 엑세코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위해서 다운로드 엑세코드를 넣고요. 진행을 했었는데 제 그때 기억으로는 이미 아까 전에 넥스트 그 다음에 OK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액티베이션이 끝나가지고 여기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 누르시면 여기에 화면에 떠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굳이 다운로드 엑세스 코드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아까 전에 그 캡처 화면 먼저 보여드린 두 개에서 먼저 다운로드 엑세코드 발급됐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엑티베이션 코드까지 발급되면서 OK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를 보시면 여기 앰푸드 일렉트라라는 게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에 나는 이게 없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엑세스 코드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또 막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앰푸드 일렉트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제 설치하는 그런 메뉴들이 나올 건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서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이게 초록색이 안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이거 가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려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항목이 보이면 이제 설치가 다 됐구나. 이제 된 거지 해가지고 할리온소닉 들어와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설치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가 팩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진행된 다음에 오픈 눌러서 한 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캡쳐를 떠놓은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다 끝낸 상태에서 오픈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스테인버그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게 뜹니다.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 음원 추가 팩들이 설치가 됩니다. 항상 할리온소닉용 추가 팩 같은 거 무료 배포할 때 가끔 있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운로드 다 끝났으면 꼭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왜냐면 큐베이스 설치돼 있으면 무조건 이거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매니저는 자동으로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크게 선택하실 필요 없이 특별히 임의로 이렇게 바꾸고 할리온소닉의 음원을 다른 거로 변동하고 뭐 이런 분들 없으시겠죠? 저는 비추천이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경로로 그대로 놔두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OK를 딱 누르면요. 자동으로 그 할리온소닉들의 음원이 있는 곳으로 이게 복사를 딱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설치가 아니라 음원 추가 팩을 음원 라이브러리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그냥 복사 이동해 주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VS 사운드 이게 석세풀리 되어 있다고 나오면서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앰프드 일렉트라라고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떠 있어야지만 할리온소닉에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뜨지 않았다. 그러면은 할리온소닉에서 아예 불러드리지도 않고 아예 읽어드리지도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글키에 제가 잘 들어갔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동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동글키가 없는 분들은 어쩌면 컴퓨터 자체에 인증하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미처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해 보시고요. 동글키를 나는 예전에 사용하던 게 이미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동글키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으로 달았던 로우파이 피아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 버전들을 이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프드 일렉트라라고 하는 게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글키에 이 액티베이션이 심어져 있어서 이 가상 악기는 동글키가 꽂아져 있어야지만 불러드릴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 첫 번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글키가 아직 과도기여가지고 어떤 제품들은 동글키 없이 쓸 수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아직도 동글키가 있어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혼용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동글키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여기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할리언소닉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넘어가 볼게요. 네, 큐베이스에서 할리언소닉 불러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올 인스트루먼트 세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앰프드 일렉트라 바로 떠 있죠. 이거 누르면 이제 앰프드 일렉트라에 관련된 음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이 상태에서는 못 부르냐.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음원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프드 일렉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앰프드야. 뭐 어디 설치가 됐다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좁히고 싶으실 때는 이걸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 팩을 선택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로우파일 피아노랑 노블 피아노는 이전에 영상이 다뤘고요. 버븐은 이번에 큐베이스 12에서 무료로 추가로 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베이스 12 설치하신 분들은 이거 다 설치하세요. 다운로드 어시센터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2버전에서 무료로 주니까요. 네, 여기까지 앰프드 일렉트라 이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제 어쿠스티카 오디오에 파이어더 클립이라고 하는 이펙터 설명드릴게요. 네, 다시 또 스탠버그 홈페이지에 바우처 코드가 있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더 클립 이제 요거 받는 법 설명드릴게요. 바로 리딩 코드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쿠스티카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큐베이스랑 행사 중이라는 이런 표시도 되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지스터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끝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 이제 회사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회원가입 후에 이메일 인증을 먼저 하라고 그런 경고창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화면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경고창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메일 어디를 쓰러 뭐 액티베이션을 얻지 할 수 있는 뭐 이걸 보냈으니까 이메일 이제 인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좀 특이하게도 여기 이메일 주소 넣었던 데 찾아가셔가지고요. 이메일 인증 끝내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메일 인증이 끝났으면은 어쿠스틱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아쿠아리우스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하면 돼요. 이제 진행해 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맥, 그리고 윈도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 가이드도 있고요. 이제 골라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하고 로그인을 이제 완전히 진행하시고 로그인이 끝났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프로그램들을 총괄 관리해주는 그런 매니저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같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누르시면은 여기에 세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게 나오죠. 이 액티베이션 코드가 어디 있느냐. 아까 바우처 코드 그 화면에 있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 밑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액티베이션 코드가 잘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석세플리 뭐 그런 말이 나왔으면 다시 아쿠아리스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에서 위에 이제 홈 오른쪽에 있는 퍼체이스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네, 퍼체이스드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구입한 게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상은 지금 파이어더 클립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골라서 설치하셔야 돼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은 VST2 방식은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2와 3를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스테인버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이제 앞으로 2는 지원 중단하고 완전히 끝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는 되도록이면 필요가 없고요. 3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걸 체크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큐베이스와 로지기든 다른 프로그램도 또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설치해야 되고 특이하게 요것도 따로 또 골라가지고 한 번 더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 설치해야 돼요. 이게 AAX는 프로틀에서 쓰는 거거든요. 프로틀을 또 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또 설치해서 세 번 설치해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좀 옛날 방식이라기도 하고 그렇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요. 또 요것도 설치해야 되고 뭐 원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놓고 설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보고 설치하세요. VST3가 큐베이스용 2는 이제 완전히 단종될 거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시고요. AU는 로직용 AAX는 프로틀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는 액티베이트나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사용하는 DAW에서 그냥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이제 실행해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어요. 노브 딸랑 하나인데 그걸로 뭔가 파워풀하게 또 라우드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컴프레서의 일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Dirty Tape 요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바우처 코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우처 코드로 벌써 이제 다섯 번째 돌아오는 거죠. Dirty Tape 바로 받아볼게요. 리딥 누르시면 되고요. 네,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밑에 이제 좀 내려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행사에 대한 내용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없으면 회원 가입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분들 로그인 하시고 없으면 회원 가입 진행하시면 돼요. 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끝나셨으면 여기서 바로 마이 어카운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받아가지고 요 항목 밑에도 이제 나와 있고 다운로드 어쩌저쩌고 이렇게 이제 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캡처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레지스터 라이센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이제 뭘 넣어야 되느냐? 이제 바우처 코드 이제 잘 아시죠? 한번 넣어볼게요. 소프트웨어 덜티 테이프 해가지고 바우처 코드 이렇게 있고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라이센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레지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캡처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게 맞냐?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고포잇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에 요 밑에 항목이 뜨면서 링크 유어 아이락 어카운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꼭 같이 진행돼야 되더라고요. 방금 링크 그 버튼을 누르시면요. 요렇게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락 어카운트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락 어카운트가 없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항목이 아예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락 어카운트가 꼭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락 유저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어카운트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이락 계정이 없는 분들은 아이락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그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락 홈페이지도 들어왔고요. 아이락 닷컴입니다. 뭐 찾아오기도 쉬워요. 들어오시면은 뭐 어쩌저쩌고 이제 막 설명돼 있는데 예전에 이런 동글키가 필요했었고요. 요즘엔 이렇게 C타입처럼 해가지고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동글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동글키를 굳이 살 필요는 없고요. 계정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프리 어카운트라고 해서 계정 만드시고요. 아이락 라이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정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이락 유저 아이디를 넣게 됐는데요. 제어는 아이디를 이렇게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링크 어카운트를 누르시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락의 그 계정 비밀번호 넣고 이거 authorize를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아이락 링크드라고 하는 화면이 쭉 나오면서요. 이제 이 아이디와 링크가 됐다. 이런 말로 이제 나옵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특이하게 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요 다운로드 소프티브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화면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거 소프티브 센트럴을 설치를 하라는데 어디서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에는 좀 찾았어요. 근데 방법은 아이락 그 계정을 링크하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링크를 해야지만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화면은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기 때문에 다시 그 인터넷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네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맥과 윈도우 이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소프티브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또 매니저 프로그램이죠. 요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에 또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요렇게 싱킹 라이센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싱크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나면은 Not installed라고 하는 항목에 여러분들이 딱 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installed라고 하는 내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록 있으니까 요거를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installed 들어가시면 설치가 잘 되어 있다면 요렇게 이제 항목이 뜨고 이렇게 설치를 끝난 후에 액티베이션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액티베이션이 다 된 채로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서 계정 안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큐베이스 40% 세일 행사에서 큐베이스 12 버전을 사면 주는 5가지 제품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고 조금 복잡한 면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건 좀 쉽지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 중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이거 설치나 인증 진행하시면서 좀 유용한 정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베이스 2022년 세일을 맞이해서 영상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이제 세일은 또 무료 배포는 10월 3일까지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무료 배포하는 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최초로 이렇게 5가지를 한 방에 무료로 배포하는 거거든요. 기왕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실 거 또는 크로스그레이드 하실 거 이번 기회에 이 무료 제품까지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크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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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